조리은 사퇴 압박은 인권유린 민주주의 유린이다. 국민 앞에 참여하라! 날치기 인성 강행 즉각 처리하라! 민주주의 유린 반송장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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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공영방송장학 항의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는 바로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도에 대한 방거를 표지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학 저지를 위한 문구를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 독주,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날치기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국가권력의 절행이다!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탈압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독주, 독선,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날치기는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국가권력의 절행이다!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탈압을 즉각 중단하라!